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량 모니터와 핸드폰 와이파이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차량을 인도 받으셨다면 와이파이 그림이 있는 칸이 있어요 이걸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핸드폰에서 데이터 핫스팟을 켜줘야지 차량 모니터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핫스팟을 키는 방법은 삼성이나 LG인 경우 핸드폰 연결 화면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함께 쓰기 핫스팟 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해 주셔서 지금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핫스팟 이름과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클릭하셔서 확인 후 여기에 동일한 이름을 찾으셔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저희 와이파이를 클릭하였습니다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는 이제 화면에 나온 비밀번호를 눌러주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다 마친 후에는 엔터를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까지 잘 따라 오셨다면은 이제 차량에서 차량 스피커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요 여기 블루투스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그리고 사용에 지금 오프가 되어 있는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온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기에서 카니발을 찾으셔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? 그러면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여기 이쪽 부분에서 미디어 버튼을 눌러줍니다 미디어를 누르신 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에 지금 XM 박스랑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차량 스피커랑 연동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와이파이란에 핫스팟이 연결되어 있다면은 시청하고 싶으신 유튜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소리를 들어볼까요? 볼륨은 여기 화면 스피커로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차량 볼륨으로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용되시길 바랍니다